오늘 이 시간까지 부족한 종을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무한한 찬양을 드립니다. 사실 저는 부족한 데 종으로 써주셨습니다. 그리고 필라델피아 유용저지인 일원의 우리 보는 총회, 국제연합총회 목사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. 유용교계의 유저지, 동북부의 선배 목사님들, 동료 목사님들, 동북부의 목사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또 이 지역 대표자로 세워주셔서 한동안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,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신학교와 또 모든 이웃하는 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이 시간까지 부족한 저를 섬기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. 이 생명당하기까지 잊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 생애에 참 달려갈 길이 잘 달려가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잘 했다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교우 여러분 다 계시기를 위해 부탁드리면서 삽사로 계시랍니다. 감사합니다.